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등기법 보겠습니다 등기법 보시고 자 일단 319페이지 총솔 얘기인데 거기 부동산등기 의의 나오죠 의의에서 볼 사항은 자 부동산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를 왜 만들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두 사람이 의사표시하고 뭘 해야지만이 등기를 해야지만이 권리변동이 생기니까 자 부동산등기법 등장 들어가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물건변동 시기 있죠 물건에 이 물건에 변동하는 뭐예요 변동하는 시기가 언제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하고 기록하고 플러스 뭐예요 식별보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지방보원자한테 부여받은 식별보를 기록하죠 자 그러면 일단 자 이 물건변동 시기가 시험 문제 요새 계속 시험 문제에 나오긴 나와요 계속 매년 동안 나오고 있는데 물론 요새 다른 게 더 중요하니까 답으로는 등장하지 않는데 그래도 지문에 나오면 혹시 이제 모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정확한 물건변동 시기가 언젠가 한번 보고 어떻게 틀리게 문제가 나오느냐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일단 등기부에 기록하고 식별보를 표시하면 식별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등기관이 언제 어느 시기에 매덜매치일죠 어 그래요 언제 자 이 등기를 기재했냐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등기가 잘못되면 책임 소재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자 이 식별보를 기록합니다 그럼 식별보를 기록하면 자 등기가 뭐가 된다니게요 완료가 된다 이게 등기의 뭐예요 완료 시점이다 아니게요 그럼 등기가 완료되면 자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관이 일하는 속도 있죠 어떤 등기관은 일을 빨리 할 수도 있고 어떤 등기관은 뭐예요 일을 더디게 하는데 그 일을 빨리 하고 일을 더디게 하는 걸로 물건면동의 시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등기관이 되면 앞으로 소급해서 뭐 할 때 자 접수받을 때 있죠 접수받을 때 이 접수시 이 접수시라고 하는 것은 전산정보조직의 전산정보뭐예요 조직에 있죠 조직에 의해 자 전장도 조직에 전자적으로 뭐예요 뭐할 때 저장할 때입니다 저장할 때 이 저장할 때가 뭐예요 접수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 일단 물건면동 시기는 완료가 되면 뭐예요 접수시 얘기입니다 완료가 되면 접수시인데 완료라고 하는 시기는 뭐예요 기록하고 자 식별별을 표시하고 접수시가 언제냐 하게 되면 다행히 뭐예요 전산정보조직에 저장할 때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기록하고 식별별을 표시하면 등기가 완료되는데 그때부터 물건면동이 생긴다 그러면 틀린다 있죠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효력발생시기 그래서 그 첫 번째 있죠 줄이나 쳐놓습니다 등기관인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마친 경우는 그 바로 밑에 기록하고 식별별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접수시기는 전산정보조직에 저장할 때의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작용 얘기 나오죠 등기작용 얘기에서 여러분 이제 밑보시간에 이제 배우시니까 자 뭐예요 법률행위 얘기죠 법률행위 이 법률행위한 물건변동은 두 사람이 뭐라고 의사표시하고 두 사람이 뭐하고 의사표시 사겠다 팔겠다 의사표시하고 플러스 뭐해야지만이 등기해야지만이 물건에 대한 뭐가 생긴다 변동이 생긴다 그래서 이 물건변동은 등기라고 하는 님의 역할이 자 물건변동을 성립시키죠 그래서 무슨 요건이라고 성립요건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자 어디에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민법에 186조에 효력이 발사한다 그러니까 무슨 요건이라고 효력발성요건이다 뭐냐 뭐가 아니라고 존속요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률기정 얘기 나오죠 이 법률기정은 자 법률기정 대표적으로 만약에 뭐예요 상속이라든가 수용이라든가 법에 규정돼 있죠 자 그럼 뒤에 콘데 만약에 자 1번 자 이 수입권자가 만약에 뭐예요 갑이라는 분이 사망하시면 상속이 이뤄지고 상속은 민법 몇조 997조에 의해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은 뭐가 된다 게시가 된다 상속은 게시가 된다 그니까 그죠 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은 뭐가 되니까 게시가 되니까 자 2번 뭐예요 잊어든기 원인을 뭐로 해서 상속을 원인해서 자식 앞으로 등기 상속인 앞으로 등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자 법에 의해서 뭐예요 권리를 취득하지만 남한테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이게 법률권이에요 무슨 요건이라고 처분 요건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임차권이나 한매권 있죠 임차권이라든가 이 한매권은 왜 등기하느냐 아니게요 그래서 우리가 자 채권이니까 계약만 내지면 권리 취득하죠 등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 제3자한테 뭐 하려고 대항하려고 등기한다 자 이것도 인비법에서 배우는 얘기니까 이해만 하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그 320페이지에 그 등기의 중료 나오는데 특힌지 뭐예요 대상상 기능상 분류 내용상 분류 나오는데 우리 시험문제 나오는 게 뭐예요 형식의 한 분류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꼭 그 쌍 가려서 한번 그 내용 좀 별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뭐예요 등기법을 등기법을 1년 짧게 공부해서 시험문제에 고득점 학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잘하신 분은 잘해요 자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시험문제에 확실히 나오고 있는 거 있죠 나오는 거 자주 나오는 거 뭐 30년에 한 번 나온다든가 20년에 한 번 나오는 거 그거 갖고 신경 쓸 거 없어요 자주 나온 거 갖고 이제 보지 않는 게 그래서 거기 320페이지 그 대상상 기능상 분류는 우리는 표제부만 등기부 표제부만 드는 등기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 아파트 난진에 어르신들이 뭐예요 어르신들이 자 휴양하고 있는 자 이 노인정 있죠 그건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이걸 우리가 규약상 공용부분이나 해서 표제부만 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입등기 변경등기 내용이 한 분류는 기입등기는 자 등기부예요 우리가 목적이 뭐예요 보존하고 이전하고 설정하고 변경경정 변경경정 말소이든가 멸실이든가 그게 소멸이죠 그 다음에 처분제한 등기가 있는데 우리가 등기부상의 최초를 이렇게 뭐예요 보존등기하고 이렇게 이전등기하고 어디에 을구의 1번 무슨 등기하는 거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있죠 이런 설정등기하는 거 이거 우리가 기입등기를 하래요 그래서 이 등기부상의 명의가 올라가는 게 기입등기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내용을 일부 고치는 건 변경 전부 다 지우는 건 말소등기 있죠 그런 건 기입등기가 아니라 이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일부가 후발쪽으로 자 일부가 후발쪽으로 예컨대 서울 살다가 어 어디 대전으로 아니면 청주로 이사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일부 내용은 고쳐야 되겠죠 주소지 고쳐야 되죠 그게 변경이에요 자 후발쪽으로 고치면 변경 자 원시적으로 일부가 잘못었으면 경정이고 전부지음을 말씀 등기라고 했죠 그 내용은 자 나중에 또 강론에서 배우니까 형식의 한 분류 이거 별표해 두시고 그래서 언제나 뭘 하는 거 언제나 주등기하는 거 있죠 언제나 뭘 하는 거 주등기하는 거 언제나 주등기하는 거 언제나 주등기하는 거 시험문제 등기하는 게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자 두 가지가 뭐냐면 부동산 무슨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표시 이 부동산 표시 변경 언제나 뭘 한다 언제나 주등기 그 다음에 자 뭘 말사든 간에 말소등기 있죠 말소등기 이 말소등기는 언제나 물음 하네요 언제나 주등기만 한다 그랬죠 부동산 표시 변경 말소등기 언제나 주등기 해요 자 그 다음에 언제나 부기등기하는 게 있어요 언제나 뭘 하는 거 언제나 부기등기하는 게 있어요 자 언제나 부기등기하는 거 자 누가 일단 뭐예요 등기명인 있죠 서울 살다가 어디로 예컨대 만약에 자 총주로 만약에 이사를 왔어요 그러면 자 등기 뭐라고 명인의 무슨 등기 등기명인의 뭐예요 표시 변경 등기 한다 언제나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1번에서 누가 소유권자 갑이 있죠 갑이란 사람이 어디 서울특별시 관악곳입니다 어디 살다가 백번지 살죠 이 백번지 살다가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어디로 자 총주 뭐예요 흥덕구 있죠 흥덕구로 자 총주로 이사 왔다 그러면 1-1번 1번 갑이라는 이 등기명인 있죠 이 등기명인의 무슨 등이 하는 거예요 표시 표시 변경 등기 한다 원인을 정궐해서 자 충청북도 충청북도 뭐예요 청주시 흥덕구 있죠 흥덕구 자 이런 식으로 청주로 이사 왔다 1부만 지면 되죠 이게 언제나 부기등기예요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권리질권이 있죠 대표님 게 뭐예요 저당권 부질권에서 저당권 등기 아래 1-1번에서 자 그 저당권 부질권 권리질권 그 다음에 자 환매특약 등기 있죠 2조등기 아래 환매특약 등기 그래서 항상 뭐예요 무슨 단어가 보이면 특약이나 약정 특약이나 약정이란 단어가 보이면 언제나 뭘 한다고 언제나 부기등기 한다 보시면 돼요 부기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 하고 누구한테 제3자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부기등기 한다 부기등기 한다 환매특약 권리소멸의 약정 약정과 특약은 부기등기고 대항력 때문에 한다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있죠 저당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세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상권이라든가 이렇게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뭐 할 때 이전등기 하는 건 언제나 부기등기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자고 등표가 뭐가 생겨서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어디로 저세상으로 뭐 했다고 저세상으로 이전했다 부기하라 사람 죽으면 뭐해 부고한다 그랬죠 부기부고한다 이렇게 그렇게 보장죠 자 주등기하고 부기등기하는 곳은 어디에인지 거기 밑에 주등기부기 나오죠 권리변경든기 자 원리변경은 원래 부기등기야 근데 이해관계 자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다니까 그 이해관계는 저당권자의 승낙서나 판결서가 있으면 부기지만 없으면 주등기 이승판 없죠 이승판 없죠 그 다음에 말세회복등기 말세회복등기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이렇게 자 주등기도 가능할 수 있고 또는 뭐예요 또는 뭐가 하나한 거 부기등기 가능한 거 그렇죠 그래서 자 주부 주부 누구는 권변경은 권변경이 뭐예요 권리변경등기예요 자 이렇게 권리변경등기는 자 전세권의 전세금의 증액과 강액 그 다음에 저당권의 채권액의 증액과 감액이겠죠 자 이렇게 권리를 변경하는 것은 자 누가 존재하고 있다면 이해관계 있다면 이해관계를 뭐예요 승낙서와 판결서 있죠 그래서 이승판 뭐라고 이승판 있으면 무슨 등기하고 있으면 부기등기하고 없으면 뭐라한다고 없으면 주등기한다 그래서 이승판 없죠 이승판 없죠 이승판 없죠 자 왜요 두 잔인게 없죠 반대로 하나만 되면 되죠 이승판 없죠 하고 자 있으면 부기등기 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주부 권변경은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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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는 뭐라해요 전부는 지읏이니까 전부는 항상 주등기 회복하고 일부는 반대로 일부니까 무슨 등기 회복하고 부기등기하고 그래서 주부 권변경은 말해 저가로 저가로 뭐했다 처분했다 저가가 뭐예요 저당권은 뭐예요 대상이 자 물건이 다섯 개 중에 자 소유권 재산권 지효권 전세권 저당권 저당권이 대상은 물건 네 개가 아니라 지효권은 자 소유권에 뭐예요 소유권에 소유권이 요역지 소유권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요역지 소유권의 수반성 부정성 있죠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러니까 자 지효권만 따로 이전는 게 안 되니까 자 지효권은 다른 권리 목적도 안 돼요 그래서 저당권이 뭐예요 소유권이 저 대상이라면 주등기 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대상이면 뭐예요 부기등기 가등기 그렇죠 자 가등기 본등기가 뭐라면 본등기가 주등기면 부기등기 자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뭐라고 주등기고 본등기가 뭐라면 부기등기면 부기등기 본등기 부기등기 예컨대 저당권 이전 등기 자체가 부기등기 니깐 저당권 이전 청권의 가등기도 가등기도 뭘 하라고 부기등기 입니다 처분지 안등기 있죠 이 처분지 안등기 소유권의 가능성 예컨대 값구 1번 소유권을 젖는기 값 자 2번 소유권을 젖는기 의리 요등기 아래 뭐라고 2-1번 뭐할 수 있어요 환매 특약등기 가능하다 그랬죠 특약등기 자 그 다음에 환매 특약등기에 돼있다 하더라도 의리란 사람이 촉한데 소유권 이전 청권 무슨 등기라도 가등기 가능하다 니까 좋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현재 유효성 있는 효력 있는 권리는 병 가등기 권자 자 환매권자 원매도자 환매권자 값이죠 값 현재 수익권자 의리죠 그러면 만약에 2등기 아래에 뭐라고 여기다 4번에서 가처분이라는 게 들어가면 자 주등기 들어왔죠 수익권에 관한 가처분이다 그럼 만약에 어디 가등기에 대한 가등기도 이전할 수 있으니까 가등기에 가처분 등기는 뭐로 들어와야 돼요 3-1번 들어오고 그죠 그러니까 수익권만 주등기고 수익권이 아니에요 환매권 채권이죠 이건 뭐예요 이 자체가 부기등기니까 2-1-1번 자 초분자 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것은 주등기고 소유권이 아닌 것들 있죠 을구도 마찬가지고 을구의 1순위 저당권자한테 감유 들어가려면 1-1번 2순위 저당권자에 가처분 들어가려면 2-1번 이런 식으로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당연히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합니다 부기등기로 자 이게 이제 시험문제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한 문제 나오니까 이걸 여러분이 꼭 좀 암기 좀 꼭 좀 해두셔야 돼요 암기를 좀 꼭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4번의 효력이한 분류는 자 종국등기하고 예비등기 예비등기는 앞에 가짜들 하는 거 있죠 가합류 가처분 있죠 가합류 가처분 자 가등기 가등기 특히 이제 가등기 가짜 임시가짜 임시가짜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322페이지 거기 등기대상 나오죠 등기대상이 되는 뭐예요 대상 등기상 등기대상 등기상 등기상은 등기부에 써있는 내용을 등기상이라 하는데 일단 우리가 민법은 실체법은 자 물건면도 물건에 대한 등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등기법은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 토지나 건물의 표시라고 써있으니까 그 절차법적 등기사항이 실체법적 등기사항보다 범위가 넓죠 표제부가 하나 더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등기대상 하게 되면 토지나 건물 왜 토지 외 정착물 중에서 건물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두가지 토지 건물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 있죠 사인과 사인 간에 거래 대상이 되는 것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바다 밑에 땅은 안되고 따라서 사건의 목적이 되는 한 비록 공용제한을 받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천이 있죠 하천은 뭐예요 하천은 자 국가가 국위 하천을 포기하고 개인한테 하천을 줬어요 그런 하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 우리는 옛날에 봉이 김선달 사건이 있으니까 학습효과가 있으니까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다 팔아먹고 뭐예요 물 팔아먹고 옛날에 우리가 낙동강물 패널 사건 얘기해서 물은 독거물 표면 안 돼요 그래서 물관리는 국가만이 하니까 물 갖고 있는 사람은 하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만 이전 등기하고 뭐예요 저당권 등기만 하나지 무슨 물건 안 된다 이거 용익물건을 등기할 수는 있다 없다 용익물건도 안 되고 뭐 안 된다고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지 않죠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여기서 꼭 여러분이 안겨줄 수 안 될 거예요 부일용 이렇게 뭐예요 부일용 부일용 저소지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불만에 뭘 못한다 보상 없다 이게 좀 외우지 않나요 자 부일용이 뭔데 이 부동산 일부에 부동산 뭐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무슨 물건 용익물건 등기를 할 수 있다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토지 이 토지에 건물이 있어요 자 건물 이 건물을 뭐예요 건물을 갑의 2분의 1 갖고 있고 을의 2분을 갖고 이 공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이 건물에 대해서 그러면 이 용익물건이라는 예컨 용익물건 전세권이라는 용익물건은 자 이 지금 뭐예요 이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건물에 뭐라고 1층과 2층은 1층에만 할 수 있고 1층 중에서 일부에 있어서 도면 그려내니까 그래서 항상 이 용익물건은 자 이 부동산 토지나 부동산 건물을 점유를 해야 돼요 점유해야 되니까 이 부동산 전부든 부동산 일부든 이 일부에 하는 거지 이 공의 지분이라고 하는 건 권리예요 여기다 전세권 등기를 할 수는 없지 이 부동산에 전세권 등기를 해야지 그래서 절대 뭐예요 절대 자 이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용익물건 등기를 할 수 없어요 지분이라는 것은 뭐하고 뭐하고 이거 아 저당권하고 무슨 등기하고 이전등기가 하나다 저당권이었는기 그럼 우리가 저당권하고 이전등기가 간하다 이제 그랬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자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1번 소유권 보조등기 공유자가 뭐예요 공유자가 갑이 2분을 갖고 있고 을이 2분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하나의 부동산은 이 공유자 두 사람이 뭐하지 않으면 동의를 안 하면 뭐 팔아먹어요 그러면 이 갑이나 을이 갖고 있는 이 재산권 이 갑의 2분의 지분에 대해서 갑이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게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 지분을 팔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2번에서 뭐라고 자 갑의 2분의 1이 뭐예요 자 지분 뭐예요 지분 전부를 뭐할 수 있고 이전등기 할 수 있어요 병한테 그러면 자 만약에 뭐예요 갑이 자 이 지분을 전부 하진 게 아니라 일부 이전등기 하죠 그래서 일부 4분의 1을 준다 할 수 있어요 병한테 몇 분의 4분의 1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분을 이렇게 남한테 팔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어디에 을구의 뭐예요 을구의 1번에서 갑의 2분의 1에 뭐예요 무슨 능기 저당권 능기 이런 게 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뭐에 대해서는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이나 잊었는 게 이거는 가능하다 이거는 이거는 가능한데 절대 뭐라고 용의 물건은 지분에서 안 되고 반대로 뭐예요 반대로 이 저당권이나 잊었는기는 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뭐라 안 된다고 부동산 일부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용의 물건은 일부에서 당연히 가능하고 싶고 그 얘기예요 지금 이거 왜 이러니까 그 다음에 자기 지분만 이란 단어가 나오면 절대 보존능기란 뭐 안 된다고 상속등기 안 된다 그래서 자 여러분 거기 어디에 자 거기 322페이지에 자 거기 동그라미 2번 부동산 토지건물에서 두 번째 점 있죠 부동산 일부에 대한 보존능기 설정능기는 못하나 용의 물건 임차권은 가능하다 그러나 자 권리의 일부인 지분에 대한 소유권 전능기 저당권 능기는 뭐하나 가능하나 자기 지분만의 보존능기와 상속등기 용의 물건 임차권은 뭐예요 지분해서 등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23페이지 거기 등기능력이 있는 물건과 능력이 없는 물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있는 물건과 없는 요즘 잘 안 나오는데요 우리가 자 답으로 나왔던 것 몇 것만 보시면 왼쪽에 등기능력이 있는 물건 방금 하천법상에 하천 있죠 도로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방조제 귀약상 공용 부분 농업용 고정실 유리온실 요즘 뭐예요 유리온실이 아니라 비닐온실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조족주 컨테이너 슬레트 주택 앞에 지붕 동그라미 주택 앞에는 뭐가 와야 돼요 지붕이라는 게 꼭 들어가야 지붕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개방형 축사 특례법의 개방형 축사 개방형 한마디로 뭐예요 축사 소나 뭐예요 돼지나 닭이나 축사가 있는데 이 축사가 이 축사를 줬어요 축사가 줬는데 뭐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담이 없다는 게 담이 개방됐다 개방형 축사라 그래서 옛날 IMF 때 구조조정도 하고 회사 구조정도 하고 뭐예요 지방에 내려서 시골에 가서 뭐 했다는 얘기니까 농사 짓죠 농사 짓는데 자 농사 짓고서 이제 뭐예요 목장 좀 하려고 그랬더니 돈은 못 빌려줘 왜 그 건물은 뭐예요 그 담벼락이 없다고 자 건물이 아니다 그래서 은행이 돈을 안 빌려주니까 그래서 뭐예요 특례법을 만들었어요 빌려줘라 뭐예요 벽이 없는 것도 건물로 봐서 특례적으로 빌려줘라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등기냉정 없는 물건 그래서 오른쪽에 그 세 번째 줄 경량지 혹은 조력식 패널 구조 건축물 건축물 앞에 뭐가 없어요 당연히 뭐예요 지붕이라는 단어가 없죠 그 다음에 어떠한 경우에도 자 어디 해안가에 해저면에 안반으로 앵커드로 조정된 폐주선 있죠 절대 뭐예요 선박은 아무리 호탈로 개조를 해도 어디에 자 건물 등기부상에 대상이 안 된다 그렇게 보지 않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박스 그림은 실판에 있는 거고 등기부에 대상이 되는 권리 대상이 아닌 권리 전위권 유추권 질권 있죠 물건 8가지 중에서 3개는 안 되고 거기 빈칸에 쓰세요 뭐라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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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통행권 있죠 이 주의 토지 통행권 이것은 아무리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뭐가 안 된다고 등기 대상이 안 된다 그렇게 보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그 쌍가루 사업은 등기를 해제하는 권리 변동 철저 법상에 등기할 권리 변동 이렇게 써있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등기해제효력이 발생하는 물건면도 쭉 써있죠 자 하여튼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는 민법 186조는 의사표시하고 등기해제효력이 발생하고 187조는 뭐예요 법률규정에 있는 상이니까 자 그건 그렇게 이해해 듣자 자 별론제요기 이쪽은 요즘 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민법에서 배우는 상이니까 자 그 다음에 그 325페이지 뭐가 있어요 등기의 유효요건이 나옵니다 등기의 유효요건이 나오는데 자 이쪽은 이제 조그맣게 하나 별표해 두시고 그 유효요건 판례예요 판례 판례가니까 판례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자 형식적인 유효요건 등기가 존재해야 되죠 관할 등기에서 등기해야 돼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가 있어야지만이 자 그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따져볼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자 우리 등기법 몇 조 29조에 각하 사이가 11개 있었어요 이 각하 사이에 11개 있는데 각한다는 것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자 이 거절하는데 만약에 뭐예요 실수해서 등기를 받아줬다니까 법을 위반한 거죠 이 법을 했을 때 과연 무효할 것인가 그래서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관할 위반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은 아까 그랬죠 부일형 조소지 자기 지문만의 보상은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이나 이전 등기 해운되든가 공유지분의 전세권 등기 해운되든가 그게 무효다는 게 절대 무효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그 동그라미 뭐예요 동그라미 4번에 있죠 등기인청 의사인지 그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외우지 않고 무대가 무대가 사익감으로 실체적으로 뭐하다 유하다 유하다 그쵸 예컨대 무권대리인이 등기했다든가 4자매여를 등기했다든가 인간료 유저가 됐죠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다 그 판례를 외우라니까 그래서 문제 나와서 위조 나오면 유효 무권대리 나오면 유효 부산 나오면 그 중간에 중간에 뭘 보든가 실체관계 부합료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박스에 신청 절차의 적법 그래서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에 처하는 절차에 따라 해야 된다 그러나 절차가 하자가 있다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 등기의 유효 무효는 신청 절차 하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체관계 부합 여유에 따라서 결정한다 예컨대 인간료명이 유저돼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실체관계가 부합되지 않아서 무효다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계약을 맺고 등기 신청하러 가는데 자 을이란 사람이 매수자가 갑한테 요구합니다 인간룡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갑이 가져왔다고 꺼내보세요 꺼내보니까 8개월짜리야 8개월짜리 그러면 인간룡은 3개월짜리만 내야 돼 3개월짜리 그래서 우리가 등기법에서는 1 아니면 3이에요 등기법에서만 1 아니면 3이다 그래서 1은 부동산 표시 변경은 1개월 3은 인간룡 주소지 변경은 서류를 내는 건 다 3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자 전자 신청할 때 사용자 등록은 3년이고 2 신청할 때 자 이 신청서를 받아본 등기관이 이유가 없다 아 그러면 3일 이내에 법원으로 송부합니다 아 그게 3일이에요 1 아니면 3일이다 그럼 8개월짜리니까 뭐예요 8개월짜리 가져왔으니까 빨리 가서 자 지금은 인간룡 띄우라니까 귀찮죠 그래서 화이트로 지웠다 3개월이 됐어요 그럼 등기가 이제 이뤄졌어요 왜 등기관이 실수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법을 위반한 거죠 법을 위반했지만 등기를 실수로 받았다 하게 되면 자 이 공문소가 3개월짜리를 3개월짜리 위조에 대해선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당연히 뭐예요 실체관계가 있었다 이 을이 갑한테 진정으로 뭐예요 계약을 맺고 돈 주고 샀다 실체관계가 포함된다 그게 유의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누가 이 등기부상에 1번 보존등기 갑 자 2번 소유권 등기 힘사기 그러면 이 김사기는 뭐예요 김사기는 자 이 공문소에 의지했죠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공문소가 위조가 돼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실체관계 계약관계가 있어야지만 유효지 얘는 다 몰래 했으니까 실체관계가 부합이 안 된다 그 얘기했죠 그래서 자 다시 다시 보시면 자 예컨대 인간명이 의조가 돼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가 없어서 무효다 그 얘기했죠 자 이중의 중복등기 항상 뭐가 유의예요 이거 선등기가 유의하다 항상 뭐라고 등기가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부가 몇 개 있다면 두 개 있다면 항상 뭐라고 선등기가 유의하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326페이지 쌍가리입원 실적 유효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질적불위치 양쪽불위치인데 양쪽불위치는 뭐요 한 번도 남은 적이 없고 질적불위치는 물건행위와 등기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언제나 무효단 그래서 지상공계약을 맺기로 해놓고나서 저당궂는게 하면 그건 절대 뭐예요 뭐 고치고 말고 그런게 아니다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할것은 이제 판례의 완화 태도예요 뭐라고 판례의 뭐라고 판례의 완화적인 태도다 이 판례의 완화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은 자 일단 중간생각등기 있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중간생각등기를 하지 말라 자 그러면 일단 뭐예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이 조치법은 자 강행규정이고 단속조항입니다 행위자만 처벌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법에 의하면 갑하고 을하고 병은 뭐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매는 쌍부계약이니까 반대 극부가 있나부터 60일까지 을한테 반대 극부가 60일까지 병한테 이렇게 순차적으로 등기해야 된다는 거죠 1번 무슨 등기 소유권 등기 갑에서 2번 잊었는 게 우리 있죠 자 이렇게 3번 잊었는 게 병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등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해서 이런 식으로 1번 뭐예요 소유권 등기 갑에서 2번 병하토리했다 하게 되면 누가 의리난 사람이 빠졌다는 얘기죠 자 이 등기는 의리난 사람이 빠진 중간생각등기도 아니죠 그럼 이 중간생각등기는 항상 시험 문제에 뭐예요 답으로 나오는데 절대 뭐라고 토지거래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무조건 뭐라고 무효다 이해적이 없어요 무조건 무회 갑에서 을류로 넘어갈 때 허가서가 있어야 되고 의뢰에서 병으로 허가서가 있어야지 을빼면 무조건 취지가 맞지 않는다 허가서를 제대로 넣는 취지가 맞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하는 자 갑을 병세인 사람이 합의를 하면 병이 갑한테 최종양수인이 최초 뭐예요 양도인한테 합의하게 되면 직접 총권이 발생해요 직접 등겨달라고 총권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자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하는 뭐예요 아닌 하는 뭐 하겠다는 얘기니까 유효성을 인정해 주겠다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이 세 가지가 답이에요 자 물론 뭐예요 물론 누가 이렇게 병이란 사람이 뭐예요 직접 양수인이 보존등기 하는 경우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뭐예요 모두 생략 등기를 한다 뭐라고 얘기한다고 모두 생략 등기를 한다 미등기 부동산에 자 미등기 부동산에 누가 했다고 양수인이 보존등기 한다 누가 보존등기 한다고 양수인이 보존등기 한다 그러니까 자 이것도 실천한 게 부합된 이유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증여를 매매해요 우리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증여를 뭐라고 매매로 등기하지 말라 한마디로 뭐예요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지 말라 무엇을 등기 원인을 등기 원인을 뭐예요 원인을 뭐하지 말라고 허위로 뭐예요 허위로 허위로 기재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기재하지 말아달라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지 말아달라 그럼 이 등기 원인은 뭐예요 허위로 만약에 기재하죠 기재면 증여를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사인과 사인 간에 사법상의 행위까지 무효로 들지 않고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유효성을 인정하고 행위자만 있죠 행위자만 뭐겠다 3년의 증후과 1억 원의 벌금을 취하겠다 하여튼 증여를 매매를 잊어내겠다 하더라도 이 등기를 유효성을 인정해주겠다 그 다음에 자 무효등기 유형이 있죠 이 무효등기 유형은 이 무효등기 유형이 있죠 이 무효등기 유형은 어디만 자 권리 값 꿀고 권리사항만 인정해요 누가 없다면 제3자가 없다면 이게요 근데 표지의 분은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겠다 인정하지 아니하겠다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표지의 분은 권리사항만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거기 326페이지 거기 중간세였던기 원인허위기제 무효등기 유형 있죠 그래 그건 다 판례기니까 판례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작년에 이제 효력에 대해서 추정력이 나왔고 자 이 요건도 뭐예요 요건도 합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좀 봐주자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